환자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뼈를 자른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다리를 절단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쳐서 부러지는 거하고 수술할 때 이렇게 자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치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술할 때 절골을 할 때는 뼈에다 그런 충격을 주지 않아요 키 수술을 진행할 때 다리에 뼈를 절골한 다음에 길이를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뼈 절골할 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? 뼈를 톡톡톡톡 해서 툭 부러뜨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절골은 주변 조직의 손상이 없고 뼈에 열 손상이 없고 뼈에 충격이 없이 뼈만 툭 부러뜨리는 게 핵심이죠 톱으로 써는 건가요? 아니면은? 기술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뼈를 자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톱으로 자르는 방법, 전기 톱 전기 톱으로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글리소라고 해서 톱은 톱인데 줄톱이야 손으로 줄톱 알죠 이렇게 줄로 기구는 뭐... 망치하고 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정말 많은 노하우들이 있겠죠 그죠? 변형 교정 수술은 뼈를 잘라서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잖아요 어쨌든 길이를 바꾸든 모양을 바꾸든 이런 수술은 뼈를 잘라야 되는 과정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뼈가 잘 나오게 하려면 뼈를 잘 잘라야 돼요 잘 자른다의 기준이 고르게 일자...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되게 중요한데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액세히 보고 뼈를 자른 부위가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거든? 왜 울퉁불퉁하냐고 물어봐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해요 뼈 세포들이 많이 죽는다라는 이야기 대부분은 문제가 없긴 하지만 뼈가 안 붙을 확률이 높아지고 감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박사님은 전기톱을 그래도 쓰시긴... 전기톱은 안 써요 아예 안 써요 아예 다 손으로 합니다 특별한 어떤... 있어요 기술이 기술이 있다고요? 망치하고 끌 끌 좋은 점은 뭐냐면 열이 거의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열 발생 뿐만 아니고 주변 조직을 거의 안 건드리고 할 수 있어요 뼈 주변 조직이라고 하면 일단 뼈를 싸고 있는 골막 골막에서 뼈가 만들어지거든 골막을 안 건드리고 골막 주변에 있는 근육 그것들도 아예 안 건드리고 절구를 위해서 전기톱을 쓰려면 최소한 예를 들어 아무리 작게도 이 정도는 열어야 돼 나같은 경우에는 거의 1.5cm만 열어도 절구를 할 수 있어요 조직 손상도 적고 열 손상도 적은데 미용적이기까지 또 하는 거지 절구를 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나는... 10분 안에 끝나죠 근데 이제 나같이 수작업으로 절구를 할 때 딱 감이 오거든 끌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망치하고 끌로 이렇게 치면서 절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에 이번이 마지막 망치질이다 딱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제가 펠리 쌤한테 연수 왔을 때 펠리 쌤이 뼈가 딱 부러지기 직전인데 저 쳐다보면서 뼈가 이제 잘리는 순간이다 라고 하면서 뼈가 빠지직 하는 소리가 나거든 저도 똑같이 아 이번에는 뼈 나간다 하는 그 느낌이 탁 오죠 오직 하는 소리가 나요 손의 느낌도 중요하고 소리 소리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탁 거기서 멈춰야 돼요 정확한 절구를 위해서는 손의 감, 소리, 망치의 강도 이것도 엄청 중요하거든 뼈가 잘나는 부위가 있고 안 나는 부위가 있는 건가요? 뼈는 허벅지 뼈든 종아리 뼈든 뼈가 굵은 부위가 있고 중간에는 가늘죠 이런 중간에 가는 부위는 잘 안 붙어요 붙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넓은 부위는 뼈가 잘 붙어요 뼈가 비어 있을 때 뭘 채워 넣으면 잘 붙느냐 이렇게 벌렸단 말이야 이 사이에 뭘 해 놓으면 뼈가 제일 잘 붙느냐 잘 붙는 부위에는 이렇게 벌려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정만 잘 해놔도 뼈가 형성이 잘 돼요 뼈 이식에서 제일 좋은 건 내 뼈예요 여기에는 자기 뼈를 넣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뼈가 굉장히 잘 붙는 위치이기 때문에 인공 뼈를 넣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 뼈인데 스폰지 뼈가 있고 칼슘이나 인 같은 걸로 만든 합성 뼈가 있어요 뼈를 붙이기 위해서 단단한 뼈를 넣는 건 사실 난센스죠 뼈를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피질골을 붙는 건 거의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런 건 좋지는 않고 진짜 뼈가 형성이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 번 수술하고 감염도 생겼고 심하게 다쳤는데 뼈가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제가 주로 쓰는 이렇게 칵테일들이 있어요 칵테일이라고 하면 이제 레시피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절고를 할 때 중요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뼈를 자르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뼈를 얼마나 잘 자르느냐가 좋은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를 자르는 데이터 제가 이야기 드리기ietet 너무 잘 자르고 있습니다 제가 전quiihen